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날 목요일 방송입니다 검찰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조국과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다양한 그런 치료한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조국사건의 진실을 파헤친 것은 검찰과 언론의 치대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조국과 조국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 개입은 이미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이 장관직을 물러난 이후에도 조국과 그 가족에 대한 유별난 보호는 두 가지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는 왜 이처럼 열심히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두 번째는 조국을 특별히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10월 30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24일 조국의 처 정경심 구속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조국의 휴대폰 압수와 계좌추적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전에 두 번 기각했기 때문에 이번 기각으로 세 번째 조국 관련된 그런 휴대폰 압수와 계좌추적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참고로 정경심 휴대폰 압수 및 계좌추적은 두 번 기각되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원에 의해서 다시 막히게 됨으로써 조국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이번 주 조국을 소환하기로 했던 검찰의 계획은 허물어지고 다음 주로 넘어갈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이번 휴대폰 압수영장과 계좌추적영장 간의 그런 기각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다시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 그리고 자녀입시빌리 관련 의혹 등을 낱낱이 세상에 밝히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와 계좌추적에 대한 영장발급이 필수적입니다 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특별히 휴대폰에는 통신기록으로는 조회할 수 없는 문자메시지라든지 카카오톡 대화라든지 이메일 등 광범위한 그런 디지털 기록들이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중대범죄사건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인신을 구속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압수라든지 그 다음에 계좌추적에 대한 영장은 대부분 받아들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유별나게 조국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휴대폰과 계좌압수가 원활하게 이루지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시 생각하는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을 비롯해서 정경심과 조범동에 대한 휴대폰 압수와 그 다음에 계좌추적에 대한 영장이 일찍이 발급됐다면 이번 사건은 훨씬 지금보다 더 빨리 종결되었을 겁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일군의 사람들이 일부러 수사를 장기화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조국의 관련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국 수사를 길게 갖고 가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까 일부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하기라도 되면 조국 관련 사건을 검찰로부터 모두 다 이첩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조국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의혹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더 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의 아우성 때문에 대중의 시위 때문에 대중의 집회 때문에 조국은 장관직을 마저 못해서 그만뒀습니다 어밀듯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국에 대해서 미련을 가진 사람들이 여건 내에 꽤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조국의 휴대폰과 계좌가 검찰의 손에 넘어가는 일만은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휴대폰과 계좌가 검찰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낱낱이 조국 관련된 비리가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조국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영심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조국이 직접 개입된 부분까지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파헤치지 못한다면 조국은 꼬리 자르기에 일단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성공은 바로 조국의 정치권으로의 생환에 성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끝까지 휴대폰 압수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미뤄진다면 검찰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조국이 이번 사건에 직접 관련된 그 부분을 파헤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잘 아는 보수 성량의 변호사 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미 10월 17일 날 조국 관련 금융 계좌 및 휴대폰 압수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조국을 보호하는 일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 눈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뚜렷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조국을 보호해야 하겠다고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일반인들의 상식이 그들에게는 비상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펄쩍 뛸 수밖에 없는 조국 부활전, 조국 생환전, 조국 다시 돌아오다 이와 같은 기획이 없다면 휴대폰 압수와 계좌 추적 압수영장이 번범이 기각되는 것은 익기가 힘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국과 얽히고 슬킨 다양한 차원의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차마 그를 구속으로 내몰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그를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저래 조국에게 계속해서 특별한 대우가 주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의심이 한여름날의 뭉개구름처럼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